1.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 나는 더 이래야 되는데... 에휴, 난 시기에 아직 정정한데... 걱정 마세요.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.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QR 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전국 최초로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보고 지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. 그럼 QR코드는 어디 있을까요? 먼저, 동네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QR코드. 노인 인력개발센터에서 다양한 홍보물의 QR코드. 지하철, 거리 현수막까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QR코드 접속 방법을 알아볼까요? 휴대폰 카메라에 QR코드를 인식하고 웹페이지로 접속하면 OK.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거주지역을 선택하면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원하는 일자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 버튼 눌러 확인해 보세요. 행복한 정책 인천이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종일 이 부분은 과거에 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내용은 어떻게 될지는지 모르겠습니다.